정부가 20일 의사들의 의대 증언 원점 재논의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각 대학에 의대 증언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 또는 1년 유예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의 마지노선을 설정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좀처럼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심화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을 멈추고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서둘러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 또한 예상자가 보러 가오고 있습니다.